요리면 요리 얼굴이면 얼굴 먼저 요샘남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물가리에서 온 미카엘과 반갑습니다 금쪽 상담소 최초 국제 부부 고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미카엘이 일을 하도 뒷전으로 미루고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다 봐줘요 헤어지고 싶더라고요 하다못해 본인 은행 업무도 안 봐요 혼인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봤더니 미카엘이 그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 서류에 사인한 걸 불가리 안 보낸 거야 혼자서는 좀 어려워서 나는 어차피 외국인 난 못 알아보는 사람 약간 뿌리기 부분일 수 있는 게 부부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시한폭탄 같아요 너무 속상해 완전 너무 많이 걸어갔어요 regulation lev.cpt &